신녔네 이게 진정인데 오늘? 이게 진정인데 아니, 진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진정의 실체입니다 왜요? 왜요? 맞아야 돼 좋은 거 아니에요? 좋은 거죠 들어오고 있다, 들어오고 있다 저희 첫 상호흡 끝냈습니다 자, 이번에 KBS에 만나요 KBS, KBS, KBS 구금경반성 한국반성 비싼 컬러 아닙니까? 우리가 멈춰서 뭐랄까요? 무슨 방법이냐고요? 아무튼 저희가 컴백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기식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여기 얼마 만이냐? 아니요, 그거 했다가 왔었죠 온 때가 많이 왔어 온 때가 많이 왔어 신정혜 형이랑 영만 근데 여기 안 썼잖아 여기 안 썼는데 우리 저기 썼잖아 근데 아무튼 여기 한 번 썼어 아, 그래? 그 엄마 쇼 엄마 했을 때 아, 신정혜 형 썼는데 여기 썼고 BTS 쇼 했을 때 안 썼어 우리가 저 건너편 썼었던 건가요? 맞아, 맞아, 맞아 자, 온 다음에 하나 잊지 않았는데 그 라고는 안 했잖아 다이너마이트 라고는 안 했잖아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안 자랐구나 형, 아 있어요? 혼자 온다고 방송? 우리 라고는 항상 보셨는데 마음만 함께 했지 안 했어, 안 했어 안 했어, 안 했어 오다, 왜 한국 왔지? 아, 그래 그게 엄청 많이 보셨죠 온라인 코스 썼어 Like an ever 여러분, 다 당부상사 또 따라서 다 주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반만에 한국에서 한 손 돌리니까 기분이 좀 너무 좋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 형, 이런 것도 타야 돼 아까우니까 마이크에 다 타고 들어오니까 와, 박진이 잘생겼다 와, 재영 축장 잘 춘다 춤을 안 췄는데요? 이 재영 진짜 말을 최근에 이렇게 가깝게 놓은 적이 없었으니까 약간 살 맛이 났어요 아, 그렇죠 그렇죠, 맞아, 맞아 아, 보이던 줄 알아요, 진짜 진짜 어떻게 나와요 오케이, 놀란, 놀란 근데 되게 재밌었습니다, 진짜 형, 그걸로 나왔어요 제가 뭐라 하냐 썸네일로 나왔습니다 썸네일 나와봐요 딱 이것만 공짜로 튼다고 나와봐요 나와봐요 아니,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좀 되게 가까이서 뭔가 되게 이렇게 하면은 좀 소수의 인원으로 하면 더 돌리는 것 같아요 사실 5만 명은 이게 이게 안 보이니까 뭔가 그런 게 없어요 약간 빨간 벽려신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봤던 아멘 분들도 이렇게 못 보신 아멘 분들 맞아요, 맞아요 절반 이상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게 저희도 약간 처음 보는 느낌으로 해서 저희도 처음? 어, 처음 듣겠습니다 네 약간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네 우리 이 얘기를 이해 못 하는 제 많은 분들이 아 그렇네요 오신 분들이 많아서 못 봤잖아요 아 아무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뮤직뱅크가 굉장히 떨렸고 뜨거웠고 추적 추적했다 약간 2년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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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이랑 정말 달라는 게 하나도 없더라 여기를 진짜 대기심으로 흘만 흘만 그니까 이게 직접 먹고 듣고 느끼는 게 아니면 따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오늘 오랜만에 이런 것도 느끼니까 좋지 않나요? 너무 좋았어 뮤직 빵! 저는 안 받아주세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아 솔직히 조금만 못 참지 조금만 다른 방송국에서 누가 조금만 바로 기다려라 아니 연예인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가서 조금만 바로 기다려 튀어나와요 아이본들은 해줘 아비 여러분 어쩌셨어요? 뭐라고요? 아비 아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? 그 방송에 다 나오는데 오신 한 3,400분은 여기 계실대 오신 3,400분과 지금 못 오신 430 만 명 오신 오신 분들 많네 괴리가 크네요 490,000,000 130,000,000 100,000,000 1주일만 1주일만 진짜 예쁘게 잘 나왔고 우리 앨범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아 그쵸 맞다 뮤비도 나왔고 와 근데 나 뮤비만큼 약간 뭉클하더라 그래 우리의 역사가 담긴 그래서 그 역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늘 데뷔 리뷰부터 쫙 봤어요 오오 나 1년에 한 번씩 해 아 그래 넘어들면 난 가끔씩 술 많이 먹은 날 감정적이고 우울한 날 그럴 때가 있어 아니 그리고 그것 볼 때마다 우리 앨범으로도 많이 듣는다 이해 못하는 게 엄청 아 사람들한테 이런 느낌으로 미소가 되는구나 네 근데 진짜 제 친구들은 일반 그냥 공부하는 애들한테 니네 노래 약간 찐한 게 있대요 네 진짜로 찐한 게 있네 찐하네 찐하네 근데 그 찐 만 못 알아들어 오늘 관심 많이 간대 오늘 형이 주인공이야 진짜 맞습니다 되게 신경 쓰이네 오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제 앨범 나왔으니까 좀 많이 들어주시고 네 또 활동 오늘 시작으로 또 두 분 더 하니까 저희가 준비한 이런 콘텐츠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뭐 어디? 이런 콘텐츠 우리 형은 우리 형은 벌써 나왔네 뭐 아니 형은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얘기해 뭔지 모르세요? 뭐요? 아니 불안해 형 남았어? 아니 남았어요 안 남았어 아니 남았어 안 남았어 고개를 한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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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태화 어? 그래요? 아니야 태화 아니 근데 잠깐만 남아를 하게 아직 하려고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남았어? 아니 내가 알고는 남은 건 안 됐었어 아니야 나왔잖아요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죄송합니다 제가 텟 댄스를 좀 좋아해요 나는 진짜 좋은데 뭔 얘기하는 건데 아니 패시 아 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왔어요?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일정 끄면 탄다고 아니야 어느 날에 어느 게 뜨고 어느 날에 이건 강조 아니에요? 뭐지? 이건 귀여운 척 아니야? 이건 귀여운 게 아니야? 이건 롯데몰드 그거 아니야? 거피 머리 뒤? 패시 맞아 패시 맞아 맞어 맞으니까 그거 내가 봤어도 표해 아 심장 떨려 그래서 내가 잘 안다 아 나도 나간 줄 알고 얘기한 거지? 여러분 기대 기대 많이 해 이게 뭐 습관인 건가? 기대할 그건가 아 이걸 근데 만약 안 남았으면 우리가 공개하면 돼 어쨌든 공개가 되면 앞으로 할 얘기는 많을 거예요 그쵸? 알았으니까 다른 거 놔야지 공개될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다 놔야지 근데 그게 나라면 우리가 할 얘기는 많은 거야 각자 V야 그쵸? 그쵸? 제가 되게 재밌게 했던 매트 있잖아요 맞춰 그래서 결국에 짤린다 하더라고요 아 그건 솔직히 못 나가는데 아니 뭐 할지? 나 둘 다 다시 들어봐요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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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직 뭐 보니까 데모 버전들이랑 이런 것들 아 데모 버전 나 아니 아니 애매한 사이인데 아니 아니 쭉 뜨는데 아니 흑단 선언자 데모 버전 뭐야 뭐야 김남준이준이 형 그럼 이거 오늘 술 먹고 그랬잖아 뭐야 이거 아무튼 아니 맞아 데모 버전 아니 데모 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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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이거 진짜 훌륭한다고 원래는 안 훌륭한다고 원래는 안 훌륭한다고 아 네 나 그거 아니 나 이른바 딜라 우주의 수업 우주의 수업 우주의 수업 우주의 수업 우주의 수업 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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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아무튼 우리 오늘 안 웃는 거 죄송해요 여수 한 번 아니에요? 여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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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좀 취해가지고 들떠가지고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 앨범 많이 즐기시고 저희 이제 가봐야 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오케이 인사드리고 싶어서 아세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여러분들 김이나미 뭔데? 뭔데? 뭐야? 혹시 이상한 거야? 응 아 их감 여러분 진짜